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영어를 제가 해설하게 된 고정제로 합니다. 자, 이번에 뭐 난이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오답률 50% 이상 문화의 개수를 난이도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 6월달에 정말 압도적으로 어려운 시험이 출제가 되었죠. 그 어려운 이유는 뭐였냐면은 바로 그 주제 제목 찾기 위해 선지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서 뒤에 가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또 시간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률 50% 이상의 문화의 개수가 7개고요. 자, 그래서 6월 평가원보다는 쉬운 게 맞고 그 다음 9월보다는 어려운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 수능 때도 굉장히 어려웠다. 역대급의 문제였다. 물론 6평이 나오기 전에 역대급 문제였는데요. 얘하고 구성을 비교해보면은 자,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50% 이상 문화의 문화가 또 한 문제 많기 때문에 나이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오답률 70% 이상이 그중에서 두 문항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한 문항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좀 상쇄가 돼서 사실 작년 수능하고 거의 비슷한 난이도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학생들은 너무 자잘한 편에다 신경 쓰게 되면 오히려 작년 수능보다 더 어렵게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가 평가원 시험 때보다는 점수가 좀 떨어진 편이고요. 그래서 6호 평가 말고 9호 평가보다 점수가 좀 떨어진 편이고요. 그래서 만만치 않았다. 이게 중요한데 이 중에서 난이도가 높아서 우리 학생들의 등급을 결정했던 그런 문항은 여전히 빈칸 순서 삽입으로 사실은 주제찾기 문제의 24번 문항이 조금 도드라져 보이긴 해요. 작년 수능 때도 24번 문항이 살짝 도드라져 보였었는데 올해도 24번 문항이 조금 도드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빈칸 순서 삽입에 대해서 내가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등급을 따는 데는 큰 이상이 없다는 건데요. 그럼 빈칸 순서 삽입 문제가 영어가 어려워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어가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좀 생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다 감을 잡기가 좀 힘든데 그 부분을 문맥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해석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해석이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맥상 어떤 뜻인지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올리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굉장히 좀 언어적이고 국어적이고 쉽게 올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손바닥만 지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거나 국어영역처럼 힘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의 솔루션은 뭐냐면 일단 해석이 되긴 돼야 되는데 엄청 빨라야 돼요. 해석이 되긴 되는데 엄청 빨라야 그 다음 문맥상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 속도가 굉장히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 또 문장의 호흡이 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조금 버벅거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큰 흐름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 지문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을 통해서 넘어가는구나 여기에다 관심을 두게 되면 사실 문제 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사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뭔가 표현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얘가 항상 1등급이 나와.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푸나 이러고 봤더니 보니까 얘는 그 펜이나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서 큰 흐름이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지? 큰 흐름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1등급이 계속 나오는 거야. 보니까 지금 이번에 지문에도 나오지만 사실 언어의 이해 이상의 어떤 맥락적인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는 그런 학생들 큰 흐름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하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상의 어떤 생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흐름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영어로 이거를 이제 ambiguity tolerance라고 하는데요. ambiguity. 모호하고 잘 모르지만 tolerance. 난 괜찮아. 용서할 수 있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이해가 되는 순간까지 고요하게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큰 흐름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처리하셔야 되는데 해석 자체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 되는 게 중요한 게 해석이 되긴 되는데 엄청 빨라야 된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빈칸순서 삽입을 보면은 이게 사실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면 이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그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문제를 다 맞추는 건 아니고 이 출제자가 만든 이 자의적인 규칙이 있죠. 그죠? 빈칸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퍼즐입니다. 일종의 퍼즐이고 규칙이 있는데 대신에 뭐가 없다? 설명서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그 설명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많은 강서 선생님들께서 자신만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데요. 그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항상 맞출 수 있는 그 설명서 체계를 머릿속에 가지시는 거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의 틀 같은 걸 이제 만들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과 그 다음 판단이 있는데 표현이라는 건 그야말로 영어 실력이죠. 그죠?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야 저희가 이 게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판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본능적인 판단이나 상식적인 판단, 습관적인 판단 이런 것을 좀 벗어나셔서 출제자의 생각을 이식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이 굉장히 굴욕스럽고 제가 학생 때도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를 받아들이면 출제자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오답이 잘 안 나오고 출제자의 사고방식을 무시하고 나의 본능적인 습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면 계속해서 틀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점수를 선택할 것이냐 나의 어떤 정신 세계를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판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자와 얼마나 일치된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세상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굉장히 꼬아들어와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석강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 물론 표현도 표현이지만 이 판단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지 않으면서도 똑같은 영어 실력인데 어떤 학생들 많이 틀리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하나도 안 틀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안 받아. 이게 제가 영어 강사로서의 항상 화두였죠. 왜냐하면 같은 영어 실력인데 어떤 애들은 너무 힘들게 풀다가 틀리고 어떤 애들은 너무 쉽게 맞춰버리고 이 차이를 제가 밝혀드리는 그런 해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